자기야, 우리 부모님은 결혼기념일마다 여행가시거든?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다? 아 진짜? 축하드린다고 전해줘 아니 근데 나 오늘 집에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아휴, 야 다온아 문단속 잘해야 돼 그게 다야? 그럼 뭐 아 진짜 신호를 보내면 좀 알아들어! 됐어!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서 정말듭함도 아휴, 깜빡 돌았네 야야, 나 딱 보면 알겠지만 저기 휴리네 민박에서 민박집, 그 아르바이트생, 박, 보, 검버섯인데 너네 나 박, 보, 검버섯 할 거 아는데 왜 자꾸 야유를 보내는 거야? 야, 어휴가 너 지금 남자친구한테 네가 신호를 보냈는데 남자친구가 그거를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네! 아니 그럼 신호를 보내지 말고 오늘 우리 집이 비니까 좀 같이 있자 이렇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 왜 신호를 보내? 그리고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잘 몰라요 맞잖아 잘 모르잖아 근데 특이하게 우리 남자들은 남자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신호는 잘 압니다 친구가 저기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렇지 담배 피로 가자고 바로 앞에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옆 테이블에 여자 두 명이 앉았어 근데 친구가 이거 뭐야? 별로다 어 별로다 이런 표현을 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뭐 나한테 막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여기 여기 분들 들어보세요 2, 3주 내 거 막 이렇게 막 보내 어? 알았어 그럼 내 신호를 또 받았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또 내 신호를 또 보내줘 아니 그럼 뭐 여자분들은 그렇게 뭐 신호를 뭐 잘 알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보내는 신호 뭔지 얘기해봐 자 이제 이게 뭐야? 어? 뭐야? 국주 나와서 춤춘다 말로 해라 말로 밥집 하는 밥집 아줌마인데 나 요즘 김밥 팔고 있거든 나 뒷단에 열받아서 나왔어요 막 나 밤에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 정도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날렸으면 시그널을 보냈으면 알아야 되잖아 그쵸? 왜 모르는 거야? 우리 여자들이 남자한테 보내는 시그널 또 뭐 있어요? 자 여자가 보내는 하트 시그널 뭐 있을까요?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계속 눈을 마주친다 이거는 뭐 남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가 여자들끼리 갔어 막 커피숍 갔어 마주보고 있잖아 근데 친구 뒤로 괜찮은 남자가 있는 거야 친구는 여기 있어 근데 계속 어 그래 맞아 어 맞아 맞아 우리 그래 좋아한 거 한번 어디 여행 가자 계속 봐 이거는 거짓말을 못해 계속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면 좋아하는 거다 포함이 있다 이거구나 그렇지 웃으면 안 그러지 아아 아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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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줘 내가 줘 가 가 가 빨리 가 두 번째는 확실해 이건 뭐냐 배꼽의 방향이 곧 호감의 방향 이건 뭐냐 눈을 보다 보면 민망해서 우리가 눈을 피할 수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몸은 그 사람의 향이 있는 거야 어? 만약에 이쪽에 있는 남자가 마음에 들으면 얼굴은 이리로 가있지만 몸은 어떻게 해 배꼽 방향이 배꼽 여기 정도 있거든요 저 지금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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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배꼽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 생기면은 이제 몸에 변화가 많구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배꼽의 방향도 가고 당연하지 볼이 빨개지기도 하고 동공이 터지기도 하고 귀도 이제 또 빨개지고 그렇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남자들은 좀 달라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냥 딱 한 군데만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에헤이 뭐야? 에헤이 누구야? 뭐야? 저 두 번째 줄 안경 낀 오빠 검정 색깔 에헤이 뭔데? 야 뭔데? 어딘데? 어딘데? 어? 아니 뭐 어디? 뭔데? 야 여자친구 너는 뭐라고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당황하겠어 왜? 왜 에헤이야? 에헤이 이거 뭐야? 3년이 다 됐는데 에헤이는 나도 처음 자야 정말 야 뭐야? 뭔데? 뭘 생각했길래 그래 뭔데?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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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누구였다고 에헤이 이 말은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헷갈려 하면 안 되죠 시그널을 보내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가 소개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먼저 톡을 보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딱 보냈어 어허 어? 남자가 커피 한 잔 한 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여자가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바쁘구나 이거 봐 에헤이 여성분이 마음에 있으면 어떡해 어 제가 이번 주는 안 되지만 다음 주는 되는데 아니면 내일은 어떠세요? 아니면 내일 오전이라도 어 너무 죄송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이렇게 가야 돼 하지만 심플하게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 이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오케이 아까 이 아저씨처럼 어 바쁘구나 어? 많이 다녀 이틀 뒤에 다시 문자를 보내요 이번 주말에 커피 한 잔 어때요? 야 멘트도 안 바뀌어 정말 찝을 수도 있어 근데 여자가 착해 보내 뭐라고 보내? 어 주말에도 제가 좀 바쁘네요 이건 정확하게 뭐야 이제 그만해라 아 그래서 아 주말에 바쁘구나 주말에 연락 안 했어 뭐를 남자한테 뭐라고 보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커피 한 잔 하고 싶네요 그래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너무 짜증나잖아 아 그렇게 커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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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싶으면 마셔라고 해서 커피를 보냈어 어? 센스 있잖아 그렇게 커피가 좋으면 커피 드세요 하고 보낸 거야 어? 글도 없이 남자가 뭐라 그래 뭐라 그래 같이 보내 아 같이 드시죠 나 마시고 나 마시고 이거 너 마시고 같이 마시자 이거야 이런 멍 주위가 어딨어 이거 좀 바보다 이 사람은 좀 바보다 이 신호를 그렇게 받냐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이건 나도 알고 나 답답해 이때 알았어야지 이때 이미 나는 솔직히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지 않아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진짜 그때 내가 있었던 일인데 다운 씨였어요 그때 다운 씨 내가 먼저 이렇게 보냈었지 소개팅하고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이렇게 딱 보냈었는데 처음에 보냈지 그때 똑같이 나한테 이렇게 보내더라고 그래 보냈어 이렇게 보내더라고 보냈어 그린나이트 그린나이트